지난 10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한 몰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열렸으며 한국,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군은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것이고 그들이 받을 돈은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쓰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황 대사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하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시체 가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와 러시아 대표는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법에 따라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